ㄴ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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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 거 부처리하지 말라고 부끄러우니까 엔딩 요정 연습하잖아 아이 liberté ㄴㄷ 아 ㄴㄷ ㄴ pumpkin 비누 ㄴㄷ beads ㄴ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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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 와 있길래 그거 보고 웃고 있었어 정말 닮았단 말이야 웃음 나온다 닮아서 수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셀카 같아요 데뷔 때부터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번 주도 오늘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민혁 선배님 짱짱 최고 잘생기셨어요 사랑합니다 사랑까지 한대요 오마이갓 수빈아 나두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